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피태람 고소경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위한 게스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2학년들은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학 1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 물론 약간의 선행된 친구도 있겠고 공부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건데 내신하는 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능과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전제 하에서 1학기 중앙고사 내신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목은 1학기 중앙고사 대비 화학원 학습법.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진도를 나간 학교는 집중이수가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앙고사는 아무래도 1단원이잖아. 1단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단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중앙고사 범위라고 한다면 문항수가 어떻게 나오나 좀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화학과 우리 생활은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내신은 달라. 이게 들어봤나요? 화학원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조금 더 가장 어려운 단어는 1단원인데 1단원에서만 25문항에서 그 이상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단원만 집중적으로 내니까 세감 난이도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빡세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때 먼저 좀 얘기하면 화학과 우리 생활은 굉장히 쉽군 파트가 되겠고 약간의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인데 수능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거의 서비스 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은 달라.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지를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낼 게 없는데 굳이 막 낸다고. 여기서 막 한 문제내면 문항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몇 문제내냐면 여기서만 4, 5문항을 내요. 문항.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출 문제 보면 낼 게 없거든. 풀 게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내거든. 뭐가 중요해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학교 수업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어려운 문제만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학교에서 벌써 이미 배웠겠지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싸그리 암기한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다음. 이 몰 개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몰인데 여기서 한 10문항 나와요. 10문항. 여기서 단순 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수능에서는 오로지 기체 양론에서만 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신은 다르다니까. 여기서 10문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몰 개념에서 기본적인 원자량 개념도 내고 분자량도 내겠고요. 근데 수능에서 잘 내지 않는 액체 몰수 또는 고체 몰수 이런 것 또한 다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엔 기체 양론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것만 내낼 수는 없죠. 여기서 한 기체 양론만 한 4문제 이상 내기 때문에 쉬운 기체 양론부터 시작해서 약간 수능스러운 문제까지도 내게 됩니다. 즉, 여기는 난이도가 있다. 알겠죠? 공부를 여기는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라는 거고요. 자, 화학반응 양적에서는 마찬가지겠죠. 수능에서는 한 문제 냅니다. 하지만 한, 두 문제 냈는데 내신에서는 여기서만 다섯 문항 정도 나온다. 보통 주관식을 내게 되면 주관식은 뭐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내기도 하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양적에서는 아주 간단한 계산부터 시작해서 거의 수능스러운 것까지 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아직은 공부 안 했을 수 있는데 양적에서는 이제 주입 유형도 있고 호남 유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 그게 다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형에게 농도가 있어요. 여기도 네다섯 문항을 냅니다. 수능에서는 꼴락 한 문제를 내거든. 근데 여기서는 자, 농도 문제인데 이 꼭 나오는 게 있거든. 뭐가 있냐면 계산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업 문제야. 그래서 실업 문항도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100%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도 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몰롱도 당연히 내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선생님 저는 뭐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들을까요? 라는 친구도 있겠고요. 이미 듣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떤 수업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유형을 나누면 상위권 친구들인 경우에는 고3들이 듣는 수능을 위한 개념 완성을 듣는 친구들도 있죠. 일명 베테랑의 개념 완성. 이거 듣는 친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고2가 듣는 개념 완성이 있어요. 고2를 위한 개념 완성. 뭐,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부터 있습니까? 선생님 수업 중에 완자를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쵸? 이때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듣는다. 자, 손 들어봐. 듣고 있니? 어. 자, 이 친구들은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 선생님이 책에 있는 문제가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같이 나눠주는 것 중에 복습 노트를 알고 있어요. 복습 노트.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걸 잘하면 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어떤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서방도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자, 2학년 개념 완성 듣는다. 또는 완자에 듣는다. 이 친구들은 어. 요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끝냈다고 해서 아. 내가 일단은 끝났다. 내신 대비가 완벽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사실은.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은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바로 뭐야?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120대가 있거든. 중간고사를 위해서 물론 문제를 많이 푸면 너무 좋겠죠. 한 500개 푸면 좋겠는데 언제 그. 그죠? 우리 화학만원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를 골라서 만들어낸 교제거든. 그래서 이거를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는데 여기서 나와요. 알겠죠? 또는 아. 여기서도 상당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나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 이 기치학론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네 문제를 냈으면 한 문제는 어려울 거야. 그죠? 양적계산 문제를 다섯 문제를 냈으면 그중에 두 문제가 어렵거든. 농도도 한 문제는 어려워야 되거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치학론이야? 화학반응 양적계산이야? 이런 농도에 대해 신유형의 문제를 물론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시면 새로운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기출 문제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똑같이 내는 학교도 많고요. 또는 기출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야. 나는 무조건 다 맞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또는 무조건 1등급을 원해. 라고 한다면 아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뭘 보는 게 좋아? 기출을 푸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라서 2학년 기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3학년 기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주는 건 아닌데 꼭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패스라는 게 있다면 그쵸? 여기서 선생님이 3학년 기출이 있거든. 3학년 기출에 대해서 아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 기체 양론 파트에 대해서 기출은 3학년 기출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 양론 그 다음에 양적 계산 농도 여기는 같이 풀어주면 아 너무너무 좋다. 아시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니?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 안 듣고 집 와서 혼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은데 학교에서 듣는다는 건 뭘 강조하고 있다. 아 프린트를 잘 보관하시고 알겠어? 아 이런 걸 예제도 내줬구나.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제발 옛날에 이제 습관 좀 버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왜 중앙고사 공부 시작 안 했어?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나왔는데요? 어릴 때는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별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까지 나와? 대다수는 1단원 내잖아. 그러면 시험 범위에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공부는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고요. 1단원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급 컷을 좀 보면 1학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좀 낮고요. 대신에 기말부터는 좀 올라가요. 왜냐하면 2단원 3단원이 좀 쉽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평균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아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등급 원하는 점수를 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부터 계획 세우시고 이번 주부터 진도 나가줘야지. 알겠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